충남대가 글로컬 대학 30사업에서 탈락하면서 대학 행정의 주축인 교무와 학생 기획연구처장이 어제 일괄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글로컬 사업은 선정 시 5년간 국고 1천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전국 지방거점 국립대 9곳 중 6곳이 이름을 올렸지만 충청권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가 탈락하면서 침통한 분위기입니다. 교수와 학생 등 충남대 구성원들은 학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한밭대와 통합 논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며 글로컬 대학 선정에 역량을 집중했지만 예비 지정에서 탈락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.